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2년 만에 강원 교육 기조가 바뀝니다. 신 당선인은 선거 전 단일화를 통해 힘을 보탠 최광익 전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교장을 교육감직 인수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이번 주 강원학생교육원에서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. 이에 따라 12년간 이어진 진보 교육감 체제가 보수 체제로 바뀌면서 강원도 교육청 조직이 대대적으로 물갈이 되고 교육정책도 기초학력 강화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